인공지능 분야 인공지능 분야 인공지능 분야 인공지능 분야 인공지능 분야 반갑습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 소프트 작가 허재필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인공지능 그리고 컴퓨터 과학에 근간이 되는 자료구조와 알고리즘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인공지능 분야는 컴퓨터 과학의 한 분야로서 우리가 컴퓨터 과학부터 최근에 뜨거운 키워드가 되고 있는 딥러닝까지 포함관계를 한번 그려보면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한가지 기술이며 머신러닝은 크게는 인공지능을 실현하는 하나의 테크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공지능은 컴퓨터 과학의 큰 분야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죠. 이런 딥러닝, 머신러닝 그리고 인공지능, 컴퓨터 과학은 서로 이런 포함관계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께서 훌륭한 인공지능 연구자 혹은 인공지능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림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수학부터 시작해서 컴퓨터 과학의 근간들 나아가서 이 위에 인공지능 지식을 함량하지 않으면 마치 사상 누각처럼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본 과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훌륭한 인공지능 연구자 인공지능 개발자로 성장하실 수 있는 백그라운드를 마련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컴퓨터 과학의 근간이 되는 과목들 가운데 어떤 것들이 중요하냐 저를 포함한 많은 컴퓨터 과학자들은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이 그래도 컴퓨터 과학의 다양한 기초 교과목 중에 가장 중요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인공지능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수학부터 시작해서 알고리즘 자료 구조에 대한 지식을 탄탄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 구조란 무엇인가 하면 자료 구조는 말 그대로 자료의 구조이죠. 자료 구조를 이루는 것들은 말 그대로 자료의 그 값들 3, 4, 5 이런 숫자들이나 아니면 허재필 성균관대학교와 같은 이런 문자열들 이런 자료의 값 그 자체와 그리고 이런 자료들 간의 관계를 포함을 합니다. 자료 구조는 이런 자료의 값들 그리고 자료들 사이의 관계 허재필은 성균관대학교의 직원이다. 이런 식의 허재필과 성균관대학교는 다른 데이터 밸류들이 되는 거고 이것들의 관계까지도 자료 구조는 포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자료들에 가해질 수 있는 어떤 오퍼레이션들 역시도 우리가 자료 통상적으로 자료 구조라는 범위 안에 포함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허재필에서 김철수로 개명을 했다. 그러면 이런 값이 바뀌게 되는 수정의 오퍼레이션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도 자료 구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컴퓨터로 어떤 자료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앱스트랙션 즉 추상화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추상화라는 것은 우리가 수많은 정보들 가운데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만 남겨놓은 채 너무 디테일한 내용들을 제거시키는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그림에서의 예와 같이 왼쪽의 사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경로를 찾아간다. 예를 들면 성균관대학교에 와서 제 사무실을 찾아온다. 라고 할 때의 사실 모든 정보를 담고 있지만 뿐만 아니라 이 경로를 찾는데 불필요한 정보들도 사실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지도의 사진을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약도 형태로 어떤 정보들을 필요없는 디테일한 정보들을 삭제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정보들만 남기는 과정을 앱스트랙션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자료를 나타낼 때는 일반적으로 이런 앱스트랙션 과정을 거쳐서 불필요한 정보들을 제거하고 꼭 필요한 정보들만 남기는 과정을 수반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여러분들 자주 보시는 이제 수도권 지하철 노선도인데요. 왼쪽에 지도를 보시면 여기에는 사실은 이 지하철 노선도를 실제 지도에다가 맵핑을 해놓은 것이고 사실 굉장히 복잡하죠. 오른쪽 지도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있는 지도에서 여기 정확하게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 정보는 삭제를 한 상황입니다. 이 오른쪽 지도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어떤 역에서 어떤 다른 역으로 경로를 찾을 때 훨씬 더 유용하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른쪽 그 지도가 왼쪽 지도 대비 더 많이 앱스트랙션 되어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여기서 Topologically Correct 라고 써 있는 말은 이 역과 역 간의 연결 관계가 왼쪽 지도와 오른쪽 지도가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자료 구조는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자료의 값 그리고 자료들의 관계성 그리고 자료들에 가해질 수 있는 어떤 오퍼레이션들을 포함하며 우리가 여러 많은 자료 구조들 가운데 좀 필수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여기 나와 있는 표처럼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프리미티브한 자료 구조라고 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 랭기지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 구조입니다. 예를 들면 뭐 정수형이라든지 실수형 아니면 문자 하나를 기록할 수 있는 캐릭터 이런 것들은 이제 프리미티브한 자료 구조들이며 난 프리미티브한 것들은 그것의 모양에 따라서 우리가 리니어 란리니어 파일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해서 부를 수 있으며 리니어한 자료 구조는 말 그대로 이제 자료가 선형으로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부터 끝까지 자료가 여러 개 있다고 했을 때 첫 번째부터 쭉 나열이 되어 있는 형태인 어레이나 리스트 리스트를 리스트에 어떤 특정한 컨스테인트를 추가한 스택이나 큐 등이 있을 수 있고요. 난 리니어한 자료 구조는 이제 자료의 모양이 선형적이지 않은 모든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 클래스에서는 트리나 그래프 등을 난 리니어한 자료 구조로 자료 구조의 예로써 저희가 다룰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맞닥뜨리는 자료들에 따라서 그 자료에 적합한 자료 구조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성적을 처리한다 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여러 과목을 수강하시기 때문에 수학, 영어, 물리 이런 식으로 다양한 교과목들의 점수를 여러분들의 이름과 매칭시켜서 기록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레이 형태가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엑셀 같은 걸 많이 써보셨을 텐데요. 엑셀 같은 경우에 2차원 배열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2차원 어레이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가게도 나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관계도를 표현할 때는 이 그림과 같은 트리 같은 데이터 구조가 적합하다고 할 수 있고 아까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이제 지하철 노선도와 같이 어떤 역과 같은 정보들이 있고 이 역들의 연결 관계를 우리가 표현하고 싶을 때는 그래프와 같은 자료 구조가 적합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제 데이터에 따라서 좀 부적합한 자료 구조를 선택하게 되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복잡도가 더욱더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어떤 문제와 어떤 자료들이 주어졌을 때 이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한 적합한 자료 구조를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알고리즘이란 무엇인가 알고리즘의 정의는 말 그대로 어떤 인풋을 주어진 입력을 적정한 아웃풋 적당한 아웃풋 이 입력에 해당하는 아웃풋으로 변환하기 위한 어떤 컴퓨터가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오퍼레이션들의 시퀀스입니다. 컴퓨터가 수행할 수 있는 오퍼레이션들이 있죠. 계산을 한다거나 어떤 특정 값을 비교를 한다거나 혹은 반복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컴퓨터가 수행할 수 있는 오퍼레이션들이고 알고리즘이라고 하면 어떤 주어진 입력을 특정한 아웃풋으로 변환하는 컴퓨터가 수행할 수 있는 오퍼레이션들의 시퀀스입니다. 우리가 소위 알고리즘을 표현할 때 함수 수학에 나오는 함수랑 굉장히 연결을 지어서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요. 보통 함수라 그러면 보통 fx라고 얘기하는 함수라고 하면 어떤 특정 인풋 x가 들어오면 이것의 출력인 fx가 나오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f가 f는 x 더하기 2다. 그러면 fx에다가 x의 2를 넣으면 답은 4가 나오게 되는 입력 2에 대해서 출력 4가 나오고 그 안에서 컴퓨터가 할 수 있는 더하기 주어진 x에 더하기 2를 하는 오퍼레이션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은 함수랑 굉장히 비슷한데 여기 예제에 나와있는 이 알고리즘은 최대 공약수 주어진 두 수 a, b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주어진 a, b에 대해서 a가 0인지 아니면 a가 b보다 큰지 작은지 등을 처음에 체크를 한 다음에 이제 특정한 반복을 수행하면서 우리가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알고리즘이며 여기 나와있는 모든 오퍼레이션들은 컴퓨터가 수행할 수 있는 오퍼레이션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알고리즘과 인스턴스라는 개념이 있는데 인스턴스는 어떤 특정 알고리즘에 입력이 되는 어떤 데이터를 얘기를 합니다. 인스턴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fx는 x 더하기 2라는 함수 혹은 알고리즘이 있을 때 우리가 아까전에 2라는 인풋을 입력을 했었죠. 그 2라는 그 숫자가 결국에는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알고리즘의 인스턴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인스턴스는 우리가 인스턴스가 가져야 되는 특징은 우리가 이 알고리즘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정보가 이 인스턴스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게 인스턴스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 알고리즘이 옳다 코렉트하다 라고 얘기할 때는 이 알고리즘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합니다. 이 알고리즘이 옳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이 알고리즘은 모든 가능한 인풋 인스턴스 모든 가능한 인스턴스에 대해서 정답을 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조건이며 두 번째 조건은 이 알고리즘이 반드시 종료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이 코렉트하다 라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모든 가능한 인스턴스에 대해서 알고리즘이 종료되며 종료되면서 동시에 옳은 값을 출력을 해야 된다. 소위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과연 우리가 얘기하는 프로그램 이랑 알고리즘은 과연 같은 것인가 어떻게 보면 비슷한 면들도 많겠지만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프로그램과 알고리즘은 다릅니다. 왜 다르냐고 하면 어떤 프로그램들은 종료가 되면 안되는 프로그램들이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OS 윈도우즈나 리눅스 같은 이런 OS들은 사용자가 종료하라고 하기 전까지는 종료를 하면 안되고 안되기 때문에 프로그램과 알고리즘은 꼭 같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정렬 문제 쏘링 프로블럼으로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이 숫자들을 정렬하는 알고리즘 쏘링 알고리즘을 갖고 있다고 했을 때 이 쏘링 알고리즘의 인풋은 어떤 n개의 숫자 혹은 n개의 오브젝트 같이 서로 비교가 가능한 n개의 인풋을 줬을 때 아웃풋은 이 인풋을 재배치하는 거죠. 순서를 재배치해서 이게 감소하지 않는 순서로 출력을 내는 것이 이제 우리 쏘링 알고리즘이 해야 되는 일이며 그러면 이 쏘링 알고리즘의 인스턴스는 어떤 게 되냐 어떤 5개의 숫자 6개의 숫자 10개의 숫자 등 여기 예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숫자들의 시퀀스가 쏘링 알고리즘의 인스턴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쏘링 알고리즘은 주어진 n개의 숫자들에 대해서 아웃풋으로 이것의 순서가 재배열된 것을 출력으로 내야 하는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좌의 목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강좌의 목표는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로 되기 위해서 알아야 될 필수적인 자료 구조들과 알고리즘에 대해서 주로 논의를 하면서 그 와중에 여러분들의 첫 번째 이런 당연히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셔야겠죠. 두 번째는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프로그래밍 스킬을 늘리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래밍을 잘한다 라는 얘기는 내가 이해한 무언가를 내가 이해한 무언가를 컴퓨터가 수행할 수 있도록 컴퓨터의 언어로 표현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번 학기 동안 여러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들을 이해를 하시고 그것을 코드로 변환하는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프로그래밍 스킬을 늘리는 것도 이 강좌의 목표 중 하나이고요. 이를 위해서 많은 분들께서 내가 알고리즘을 이해를 했는데 어떻게 코드로 옮겨야 될지 시작부터 난감하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본 학기 동안은 교수가 직접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라이브 코딩 세션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의 프로그래밍 과 여러분들이 이해도 사이의 간극을 좁힐 수 있도록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사실은 내가 A 알고리즘 B 알고리즘 C 데이터 구조 이런 걸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과목의 목표로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컴퓨테이셔널 띵킹 컴퓨팅 사고라고 부르는 컴퓨테이셔널 띵킹을 증대시키는 데 그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컴퓨테이셔널 띵킹을 다르게 표현하면 컴퓨터 하는 사람들은 컴퓨터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고 체계를 가졌는가 를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고 조금이라도 거기에 더 가깝게 갈 수 있는 그런 컴퓨테이셔널 띵킹을 증대시킨다 표현이 이상하긴 하지만 그것도 이 과목의 큰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컴퓨테이셔널 띵킹을 구성하는 요소는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앱스트랙션 하는 겁니다. 아까 전에 보신 것과 같이 서울 지하철 노선도를 그래프로 표현한다든지 문제를 앱스트랙션 하고 그 다음에 솔루션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컴퓨터가 수행할 수 있는 형태로 솔루션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코드로 옮기고 실험을 해서 결국 이 솔루션이 옳은지 효율적인지 등을 분석하는 단계를 얘기를 합니다. 이 과목을 여러분들께서 수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나열을 해봤습니다. 먼저 고등학교 수학 정도의 수학적인 백그라운드가 필요합니다. 굳이 어떤 게 필요하냐라고 물어보면 로그라고 에이하는 로그에 대한 간단한 지식이 필요하고 수열 수열이나 행렬 그리고 조합 등에 대한 간단한 지식들이 필요한데 이것들이 얼마만큼 알아야 되냐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로그에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소위 인터넷에서 그냥 로가리듬 이라고 구글에 검색을 하면 위키피디아 정도가 나오는데 그 정도를 이해하실 수 있으면 본 과목을 수강하시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도 어느 정도의 기초를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요. 이 과목에서는 주로 C++를 주 프로그래밍 랭기지로 사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C 문법을 사용하고 있는 C나 C++에 대한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스킬을 가지고 계시기를 본 강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희가 자료구조와 알고리즘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의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 강좌의 목표와 여러분들의 선행 학습 필요한 선행 학습 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은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과연 이번 학기 동안 어떤 토픽들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나눌 것인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